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TIS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아주 신기한 글자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주종주소. 이 글은 좌에서 읽거나 우에서 읽거나 글씨가 동일합니다. 좌우 동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글씨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하동형이라고 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피라우라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것을 위에서 보면요. 똑같습니다. 허리 피라우. 글씨는 좀 달라 보이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동일한 글자들이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응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밑에서 보나 아니면 우에서 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응자가 되겠죠. 두 번째는 를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똑같이 를자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몸자가 되겠습니다. 이 몸자는 밑에서 보나 우에서 보나 동일하게 몸자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근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은 놀랍게도 밑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동일하게 근자로 읽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늑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동일하게 늑자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표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도 밑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동일하게 표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후자가 되겠습니다. 이 후자도 밑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똑같이 후자지만 히읗을 여러분이 히읗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옆으로 삐쳐서 히읗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글자를 위아래로 동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좀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밑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동일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똑같이 릴자로 읽혀지는데 이렇게 쓰면 모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쓴다면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위아래를 동일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밈자도 동일하게 위아래에서 보았을 때 동일한 글자로 읽혀집니다. 바로 이렇게 본다면 동일하겠죠? 그리고 잉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동일하게 읽혀질 수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글을 쓴다면 똑같이 읽혀지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요. 이자, 핍자도 동일하게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자도 가능합니다. 바로 닉자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동일합니다. 바로 이렇게 쓴다면 동일하겠죠? 닉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글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동일합니다. 그리고 겐자도 동일합니다. 바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넥자도 가능하겠네요.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멘자도 가능하겠죠?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또한 렐자도 가능합니다. 렐자도 이렇게 쓴다면 가능하겠죠? 다음은 앵자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 쓴다면 가능하겠습니다. 펩자도 가능합니다. 이 펩자를 이렇게 쓴다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겐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쓴다면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동일합니다. 또한 넥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넥자로 바로 읽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멘자라든가 렐자라든가 아니면 앵자라든가 아니면 펩자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위아래에서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뇨자도 가능합니다. 이때 요자를 바로 밑으로 내린다면 동일하겠죠? 렐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멘자도 마찬가지고요. 용자도 마찬가지고. 펩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뇨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때는 위로 좀 비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렐자도 마찬가지. 멘자도 마찬가지고요. 융자도 마찬가지고. 펩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좌우동형이거나 위아래 동형인 것, 상하동형이 되겠죠? 그런 글자들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상한 글자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끝없는 상상은요. 창의적, 논리적 사고의 근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우 보다는요. 화이를 더 좋아합니다. 오우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해놓은 것에 대한 감탄사고요. 와인은 왜 그럴까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찾으면 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걸어도 걷다 보면 뒤로 길이 난답니다. 자 지금까지 신기한 글자를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재미있는 글자가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